보성이랑 얘기하면 누군지 다 가능 가능합니다. 누군지 다 가능 가능하고 사실은 보성이한테 주고 싶은 것도 있고 선물도 있고 진짜로? 보성이랑 잠깐 둘이서 예의를 들어갈 건데 지금 보라 별로 볼 거 없으니까 돈이야? 일단 안대로 좀 써주세요. 이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연보성 씨! 안대를 벗어주세요. 아니 나 이거 할 말 있어서 안녕하세요. 6살 고말숙입니다. 둘이 이렇게 여자 남자로서 소외시켜주는 게 아니고 제가 보성이에 면회를 갔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얘기했던 여자 BJ가 고말숙이었습니다. 혜이 형이 면회 왔어요 여러분들. 요즘 또 보성아 여자 누가 예쁘냐? 그때 당시에 내가 봤던 게 고말숙님이 최군형이라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. 그래갖고 내가 형 고말숙님이 너무 이쁘던데요? 막 이렇게 했어 근데 바로 카톡 바로 초대하더라고 야 말숙아 보성이가 너 되게 좋아한대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아 이제 한 3월 되고 이제 병장 되니까 콘텐츠 내가 짜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말숙님한테 개인 카톡이래요. 아 얘네들만 보고 아 이분이랑 한방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. 좀 친해지고 하면 진짜 뭔가 좀 재밌겠다. 오동 사이로 여자 그런 게 아니라 오동 사이로 방송 같이 하고 그럼 재밌겠다. 그래서 친해지기를 바래를 했는데 왜 얼굴이 빨개져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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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는데 진짜 두 분이서 편하게 대화하세요. 고말숙님이 오해하실까봐 이렇게 코로나에 터졌을 때 여러분들 개인 카톡을 한두 번 보냈어요. 진짜 요번에도 그저퀸가 보내주세요. 아 예? 아니 아니 그저퀸가 아니야. K 빨리 들어와. K 형 들어오세요. 넌 또 뭐야. K 형아가 살이 많이 쳤는데. 넌 또 뭐야. 네 꼭 끊고 있을게요. 꼭 끊고 있을게요. 자 말숙님. 네? 눈을 떴다. 저 좀 커졌어요. 쟤 진짜. 저도 나가도 돼. 아 근데 내가 그렸던 그림이랑 좀 달라졌어요. 네 오늘 할 일은 제가 여기서 끝난 건가요? 아 말숙님. 설마 이 새끼가 5분 이거 하려고 이거 불렀겠습니까? 아 맞아. 아 말숙님.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그런 거 같아서 식사 준비했어요. 아 진짜요? 예 아 당연하죠. 아 근데 식사. 이게 그.. 라면이.. 아 왜냐면 말숙이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5분 나온 거 왜 나온 줄 알아? 좀 이따 맛있는 거 먹으러 갈라. 아 왜냐면 오래 걸려서 아 이게 또 그 안 시켰더라고요. 사람 새끼예요. 아니 라면 괜찮지 않나요? 아니 저 안 괜찮아요. 아 그래? 아 내가 좀 더 서울이 사줄게. 아 진짜로? 라면 먹방을 할래? 아니면 나 밖에서 편하게 있다가 그냥 좀 이따 회식 갈까? 아 저는 밖에 있을게요. 왜냐면 여기 오빠 아까 전에 주의 줬잖아요. 연보성 팬분들이 좀 무서워. 그니까 아 이 새끼 이거! 아 진짜 보성 씨! 오빠 이 새끼가 완전 육아 친머대! 형 팬분들이 좀 빡세니까 이렇게 좀 약간 아 형 편하게요! 뭐렇게 재미없어! 그때 재군이 형 할 때 존나 재밌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너한테 드리브 난쟁이 똥짜로요. 그럼 초면에 좀 약간.. 아 근데 키 제발 얼마야? 많이 커? 똥짜로? 아 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. 아 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. 아 잠시만. 카메라 다 안 닥쳐요. 안 했어요.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재밌네 지금이 좋네. 편하니까 제가 장난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도 다 같이 있을 때 장난쳤잖아요. 저분 되게 살이 타셔가지고 맥반석 계란 같다고 아니 이게 불이 위에서 비추는데 근데 K님 네 컨텐츠 끝 아니에요? 뭐 또 있어요? 아니 애들이 라면 먹고 그지? 너지 나 지금 먹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 이 사람이야? 누구야? 나야. 너야? 이 인간 오자마자 나 거짓말 안 치고 K야 나 버블티 바로 시켜줘. 이런 거야. 살 뺀다면서요. 깡패 아니야. 깡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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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궁금한 게 이 인간 여자친구 있지 않아? 이런 드림 쳐도 돼? 진짜 멋있네. 그날 여자친구 드림 멋있었어. 아 내가 미안해가지고 편하게 있는 게 나을 거 같고 그냥 너 재미없어. 가 빨리. 재밌을 줄 알았거든? 아니 솔직히 이거 다 그냥 드립으로 하는 거지. 아니 딱 갈만한 게 똥딱. 아 너 혹시 몇인데? 진짜 제가 진짜 이런 거 없어. 아니 뒤로 가세요. 아니 실제로 가는데 별로 안 커. 아니 뭐가 별로 안 커요. 둘이 서봐. 서봐 서봐 서봐. 아니 둘이 서봐 봐. 어 근데 별로 차이 안 나네. 그래도 키 크다. 알았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